안녕하십니까 국민관계숙치 가정의과 전문의 이승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게 있어요 애들 경기 일으킨다고 그러죠 바로 소아경영입니다 이건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 제가 하필이면 군의관 할 때 제가 이제 무시촌에 있을 때 진료를 나갔을 때 우리 막내가 그때 큰 애죠 큰 애가 이제 두 살 때인데 그때 경련을 일으켜 가지고 집사람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니까 의사지만 그래서 소아경영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특히 애들이 언제 많이 일으키냐 꼭 한밤중에 일으켜요 그 밤에 언제 많이 일으키냐 열 날 때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알아봐야 돼요 소아경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간질입니다 에필립시라는 거고 하나는 뭐냐 열성경영입니다 열성경영은 간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소아간질은 우리가 통계로 볼 때 그 한 천명당 4명에서 9명이 나와 있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생기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뇌라는 거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손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죠 이거는 전기 자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뇌의 어떤 한 부위가 너무 전기 자극이 많이 가는 거야 전기 자극이 많이 가니까 이게 떨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요 이게 심하게 떨다 보니까 바로 간질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간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원인이 안에 암이라든지 다른 병이 없을 경우에는 약을 꾸준히 먹게 돼서 간질을 2년 이상 안 하게 되면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질의 원인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뇌염이라든지 뇌수막에서 온 경우 이런 경우는 참 끊기가 힘들고요 또 외상에서 온 경우 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중앙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경련은 뭐냐 아이가 5세 이전에 경련을 일으키는데 고혈로 인해서 아이가 바로 두뇌가 약간 우리가 열사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혼수거 상태고 똑같이 아이가 고혈로 인해서 고혈로 인해서 뇌가 작을 받아서 열정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도 또 뭐냐 아이가 대변을 안 봤을 경우 즉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더 격련이 잘 일어납니다 왜? 아기는 조그맣잖아요 대변을 안 보면 장수석에 있는 독소가 있어요 이 독소가 바로 뇌로 가가지고서 또 간의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격련이 잘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무서우냐 강경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면 혼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경련이니까 변비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을 많이 시키시고요 약국에 관장료 100원짜리 파는 거 있거든요 대변을 안 봤다 할 경우는 바로 관장을 해주고 물을 먹이고 몸을 갖다가 찬물로 알콜로 하지 마세요 알콜은 위험하니까 찬숭으로 덮여지면 대변을 보게 되면서 바로 경련이 바로 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경련이 아닌 발이 간질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냥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선천적 기형이 있고 그 다음에 뇌수막련, 뇌막련 있고 종양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발은 뭐냐 미네랄 불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속준동이 있는 경우에도 경련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간질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본 환자 중에 하나가 저희 병원에 한 20년 다니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자기 손자가 한 달에 20번 이상 간질을 하는 거예요 태아평양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 검사를 해봤어요 모알검사를 해봤더니 중금속이 마그네슘이 정상인 사람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그네슘이 떨어지게 되면 경렬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마그네슘을 처방하고 중금속을 보니까 중금속 중에서 납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해독 치료를 해줬더니 두 달 지났더니 한 달에 20번 이상 하던 간질을 한 달에 한 두 번밖에 안 하는 걸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간질이나 생각하지 말고 애가 약이 잘 안는지 할 경우에는 바로 이런 모발 검사를 해서 바로 중금속 중독이나 바로 미네랄 불균형이 있는 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성 경련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탈수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변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공복을 항상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해알자만 먹이지 마시고 물을 꼭 먹이고요 변비가 있으면 관장을 지켜야 되면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간 3간 전문점 5 4 감사합니다.